피자님 사오를 했더니 왜 이렇게 하나 도대체. 아, 형님 저 왔어요. 피자를 사왔어요. 형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피자를 사왔어요. 손도 안 대고 사왔어요. 보세요. 너 먹은 거 아니야? 아, 보세요. 네가 웬일로 안 먹고 다 갖고 왔냐? 다 같이 먹으려고 했죠. 큰 거 사왔네. 다 먹으면 남겠다. 맛있게 좀 잘라봐. 다 같이 먹자고. 일단 형님 거. 이거 내 거에요. 공평하게 나눴어요. 워낙 뭐 차 뽑은 거야, 뭐야 이게. 아, 불은, 불은. 장난쳐봐. 이거 안 집어넣어. 이 자식이 먹는 걸 갖다. 너 먹지 마, 인마. 야, 이거 챙겨놔. 이따 우리끼리 먹게. 아, 정말. 에? 뭐 한 거야, 지금. 야, 바로 찍자, 영화. 빨리 찍어. 아, 그게 지금 신인배가 조금 늦어져서요. 맨날 는데, 그거 진짜. 죄송합니다. 빨리 들어오라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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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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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me Ai아- 미치겠네, 미치겠어. 야, 내놔, 가져와. 너 장난 못 치고 어디 갔어, 이거? 저기서 레원이가 왜 나와, 지금? 야, 돌겠네, 돌겠어. 야, 너 일로 와봐. 너는 근데 수염이 저거 무슨 모기향이야? 뭐야, 이게? 제거 따요. 야, 모기는 안 물리겠네. 야, 그리고 너 지금 영화 찍어야 되는데 지금 모자를 왜 쓰고 왔어? 모발 이식했습니더. 모발 이식을 했으면 당당하게 딱 벗고 다녀야지, 인마. 아니, 너 컴플렉스 따요. 뭐가 컴플렉스야, 이식을 했으면 괜찮은 거지. 아, 또 벗어봐, 놀릴 거 자심해. 야, 내가 언제 사람을 울렸네, 벗어봐, 봐봐. 아니, 아니, 아니. 벌써 웃고 있었어! 아니, 마이 수염 보고 웃은 거지, 자식아. 아, 이거. 아, 괜찮아요. 봐봐, 어떤데. 웃지 마, 하지 마! 컴플렉스 따요! 진짜 가지가지 한다, 가지가지 해. 야, 이런 캐릭터를 어디서 보겠니, 내가? 신기하네요, 정말. 야. 야,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선물 받았습니더! 야, 이거 내가 사고 싶었던 건데, 이거? 야, 뭐야, 쇼핑백은 뭐야? 니드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어디 뭐랑 콜라보를 했는데? 조던이랑 빔폴이랑 콜라보했습니더. 야, 너 그거 샀어? 안 된다, 이거! 야, 야, 야! 그거 내가 사고 싶어, 가져와. 오래 걸렸습니더! 줄 계속 서습니더! 야, 인마. 선배가 인마, 달라고 하면 주는 거지. 그거 내가 보니까 20만 원이 있는데. 좀 더 줄여요. 내가 그래, 40 줄 테니까, 야. 줘, 인마! 자식아. 선배가 팔라고 하면 이거만 했던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대박이다. 축하드려요. 얘가 왜 자전거를 들고 있냐? 모르겠네. 이게 뭐야, 빈단이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조펄이다, 형. 조던이 이러고 공을 상해 가는 거야. 자식, 야! 얘밖에 없는 거야, 영화 찍은 애가? 아, 지금. 일단 찍자, 그러면 얘로. 바로 찍자, 영화. 자! 우리 영화 찍는 거야? 영화 찍는 거야? 저기 누구세요? 네? 누구시냐고요? 아니, 여기 여기 누구 허락을 받고 영화 찍는 거야, 여기? 누구 허락을 받고 영화 찍는 거냐고? 아니, 이거 저희 구청에서 다 허락받고 찍는 거야, 이거. 구청에서 허락받았다고? 아, 구청에서 허락받았다고? 네, 네, 네. 응, 그래. 나 동네 사람. 아, 이거 뭐야, 진짜. 다시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지금 영화 촬영 중인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와보세요. 여기 와보세요. 형님 좋아요. 야, 요즘 막 SNS가 얼마나 무서운데 사람한테 그래? 저기, 동네 사람이라고? 왜 그래? 왜 그래? 왜? 맛있어. 저기, 아저씨. 저기, 여기서 저 구경해, 그러면. 구경만 또 조용히 해야 돼, 영화 찍어야 되니까. 조용히 할게. 아유,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빨리 찍고 가자, 빨리. 자, 우리 영화 괴물2에서 괴물이 잠든 사이에 탈출을 시도하는 씬입니다. 레디, 액션! 괴물이 잠들었습니다. 빨리 탈출이 될 거야, 조용히. 숨소리도 내지 마. 가자. 어디 가는 거야? 아저씨, 가라고. 야, 집 가 그냥. 구경하지 마, 가. 아니, 나 못 가. 가! 우리 집 언덕백이라서 못 가. 매니저한테 저기 태워주려고 할 테니까, 저 오토바이 타고 가. 오토바이가 언덕을 어떻게 치고 올라가? 왜 치고 올라갈게? 땅코론에서 본 것 같은데, 이거? 모르겠네, 지금. 아니, 나 뒤에서 봤어. 아니, 너 저기 방해하니까 가. 가! 내려가, 내려가. 가! 내려가라고? 아니, 이상한 사람이 왔어. 아저씨. 난 누가 앞에서 쳐다보면 연기를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시라고! 보면 안 된다고? 보면 기분 나빠? 그럼 다 가. 어디 리액션 한 번 없이 방송 한번 만들어봐. 싹 하면 돼. 아니, 저 사람 뭔데? 다 할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할 일이 있잖아. 나는 여기서 영화를 찍을 테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저씨는 아저씨 할 일을 하라고. 알았어? 응. 야, 야, 가자. 지금 한 팔 찍자. 얌전히 계신다니까? 이거 돈 내는 거예요. 나도 사과장을 사는데. 거기서 사과를 왜 팔고 있어, 거기서. 나도 나 할 일을 하는 거야. 야, 너 매니저가 저런 거 해결 못 해, 지금? 아저씨. 아, 진짜. 한번만 주세요. 진짜 확실해. 야, 차라리 저거를 우리가 다 사자. 사고 보내네. 아저씨. 야, 저런 사람 들어와서 진짜. 죄송합니다. 전부 다 얼마였을까? 10만 원, 20억? 아하하하하하. 여기 있어봐. 엄마, 둥둥둥둥. 아, 내 거 해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저 미친 놈들아, 야, 이건. 얼마인다. 일로 와, 일로 와. 야, 안 내보내. 그걸 쳐다보고 할 줄 있어, 그걸. 아저씨. 내보내, 빨리. 내보내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어, 형이, 잠깐만. 일로 오세요, 여기. 영화 촬영장에. 아저씨. 일로 오세요. 일로 와요. 한 번만 더 줘. 이런 상황 선생님도 안 해, 진짜. 죄송합니다. 아이, 가세요, 그냥. 컨디션 좋아. 자, 우리 영화 괴물2에서 재성이 괴물에게 잡아먹힌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레디, 액션. 아, 잠깐만요. 내 동생 재성이가 잡혔어. 분명. 그 괴물이 침을 흘리면서 내 동생을 잡아먹으려고 할 거야. 동생아. 잠시만. 이런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나 동생을 구하러 가야겠어. 미쳤어. 지금 들어가면 다 죽어. 야, 이 자식아 동생을 죽여간 얘기야. 아니, 이 자식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이 자식이 정신 잘. 그냥 먹는 게 낫지 않겠지? 지금 가면 안 돼. 갑자기 말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산 사람은 산. 그냥 원래 쑥스러워. 안 돼. 왜 이렇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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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소품을 신으려 했더니 진짜 좋은 걸 신어야 된다고 해서 지껄 신고 와가지고 자 레디 감정, 감정 산 사람 오케이 산 사람은 살아야 안 보여 그만하고 빨리 오지마 빨리 오지마 구하러 오지마 구하러 오지마 뭐하네 미쳤순데 그만해 그만 야 야 끊어봐 야 카트! 눌러 안 나와? 어? 로아 아니 이게 무슨 방송이요 행사요 are дис 의사 막 그래서 양아치 같은 놈들이 네마리나 그거는 봤습니다 과인하는 역ool 이 알을 까는 놈들이었습니다. 연어도 아니고 한강에 괴물이 이렇게 많이 삽니까요, 이게. 다음. 야, 야. 괴물 다 잡아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그럼 이걸 다 견디라는 말입니까?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괴물 다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빨리. 장난치고 앉아있어, 이제. 어? 뭐야, 이거는? 들어가라고, 인마. 뭐야, 이 자식이? 뭐야, 이거. 아, 이 아저씨 또 왔네. 너 어디 뭐 서커스 배우니? 어? 야, 놀러와봐. 네가 시켰지, 지금? 아니, 또. 진짜 나 모르는 집 지가 있음, 또. 너 뭐 가수야? 야 너 어디서 배웠어 이거 어? 넌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 이런 버르장머리 인마 네가 어디서 배웠어 인마 어디서 배웠냐고 TVN 하지마 TVN 하지 말라고 TVN 나씨가 TVN 티비엔... 뭐하는 새끼야 이거 하지 말라고 TVN 이 자식아 TVN 하지 말라고 이 자식이 지금 TVN하는 거 봤어 지금? TVN 하는 거 봤냐고 지금 영화 찍는데 자식아 이런 법이 어딨어 인마 이런 법? 정그램 합치 하지마 정그램 합치 왜 이렇게 프로그램에 공부를 하고 앉아있어 여기서 도대체 이거 뭐? 너 뭐하는 녀석이야 인마 하지마 이 자식! 이리 와, 다 이리 와. 야, 이리 와. 맛있는 녀석들하고 이리 와. 야, 정글의 법칙 너 이리 와봐. 야, 요즘 장난쳐? 어? 맛있는 녀석들하고 정글의 법칙? 어? 이 자식 와가지고 너 본인들 영화 프로그램 홍보를 하고... 야, 야! 정글의 법칙? 어? 왜 세게 못 때림두? 세게 때리시오! 나한테 하고 틀어 세게 때리시오! 안녕하세요. 야! 그럴 거면 다 그만둬. 그만둬 이 자식아. 야, 나가. 나가 임마! 꺼져 이 자식아 임마! 이 자식이 말이야.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우리 같은 그런 얘기 하지 마 임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임마! 나 이제... 다 포기하고!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 선배가 참아도 나 떠나고 배 타고 떠나겠습니다! 아이, 뭐 또 장난을 쳤다고 이렇게 어? 떠났는데 또... 너 근데 혹시 그만두면 뭐... 무슨 배 타려고 그러는 거야? 뭐 고깃 배 타려고 그러는 거야? 한두! 그럼 뭐 저 무슨 배 타려고 그러는 거야? 꽃 할배. 하지만 티비야 이 자식아 임마!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